자,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선율 씨, 목 안 아파요? 아픕니다. 아프죠? 두 분이 오늘 보니까 소울 끝판왕, 고음 끝판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. 명성왕후 역할을 하신 분도 굉장히 인상 기뻤고요. 네, 맞아요. 덤블링했던 그분들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. 맞아, 그렇지. 댄서님들. 자, 좋습니다. 두 분의 무대 멋지게 잘 봤고요. 추석특집, 보이스트로 소울 끝판왕 대결. 보이스팀 선율 대, 드로우팀 선우. 결과 보여주세요. 자, 승리의 황금룡. 어느 쪽을 갈까요? 다가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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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왔다. 과연 황금룡의 선택은? 어? 뭐야, 뭐야? 선율! 어? 뭐야, 뭐야? 선율! 감사합니다. 네, 보이스튜에 선율 씨가 승리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심사위원 점수 결과 보이세요. 5대2로 선율 씨의 승리였습니다. 하지만 두 분 무대 정말 멋졌습니다.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